삼성 자산 운용의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가 출시 4개월 만에 설정액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6월 28일에 출시된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는 전 세계 메타버스 관련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클라우드 컴퓨티 등 11개 테마 관련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메타버스 관련 테마와 종목의 투자 비중을 결정합니다. 최병근 삼성 자산 운용 매니저는 대내외적 환경이 성장주 투자에 있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메타버스 테마 수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돌입했을 때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보여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